자 영상 시작합니다. 하나 둘 자 녹화 시작합니다. 하나 둘 어 뭔일 있었어요? 어? 벌써 1시 40분? 나 뭐 아무것도 안했는데 뭐지? 어? 뭐지? 어? 뭐지? 어? 뭐지?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어요? 무슨일이 있었어요? 얘가 딱 노멀한데 여기 가자 아이고 욕심부리지 맙시다. 욕심부리지 말고 주제를 알자. 욕심부리지 말고 주제를 알고 삽시다. 그냥 아 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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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차분하게 근데 이거 두 개 껍질이 진짜 어디 쓰는 거지? 욕심부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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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어? 따른분들 다 나갔는데 두고님이랑 소라도라님 아직도 계시네? 아.. 눈물 찌금 응? 감동 응? 아직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... 아...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냐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자긴 했나 보다 아이고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생존생활 한번 오래 살아보세요 오래 살아보세요 위험한건 피하고 이거 뭐지? 저거 열면 뭐 있나? 저거 열면 뭐 있어요 잠시만 대낭이 이거 어떻게 만들더라 대낭 아 맞아 프로스트 타입이 있어야지 이거 말고 부지돌 나와라 부지돌 아 먹을거 아까 많았는데 아 진짜 고마워 탑 탑 좋았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우리 집에서 끝이 풀어. 우리 집에서 끝이 풀렸어. 딴따따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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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뿰뿜뿜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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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 오래 살아보세요 오래 살아보세요 아 근데 싱글은 저거 뭐지? 파이어 피트에서 못살아나니까 그게 좀 아쉽네 내가 모드를 안 넣었나? 다행히 뭐 어때? 잘 타라 어쿠판인데? 나무를 나무 3개밖에 없구나 그래도 저거 킬정도는 있고 야자나무 여기 두 장만 더 떨어져라 두 장 두 장만 더 떨어져 두 장 두 장만 더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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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하게 아 근데 여기에서 금을 바라는 거는 조금 욕심이려나? 금 나와라 뚝따 아 깨졌어 아 그냥 돌은 많이 나오는데 부시돌이 안나오네 정말 부시돌 진하게 안나온다 흠 부시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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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행이다 톡 안걸렸어 톡 안걸렸어 배만테 톡 걸릴 때가 제일 짜증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부시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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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유리해놓을까 그냥 불 아까우니까 지금 유리할만한 거는 유리합시다 비시돌 부시돌 Cap 부시돈 부시돌 부시돌 부시돈 정리로 부시돈 부시돈 부시돌 살아있는 나무네 저거 불 지르면 어떻게 되나? 이 섬 근데 진짜 볼 거 없다 처음 시작하는 섬은 항상 볼 게 없어 너무 지나치게 볼 게 없어 끝이 않아요? 이거? 방치로 아까 거기 좀 가서 부수고 옵시다 여보 탄자 뭐지? 무슨 키트? 뭔가 중요한 거 같아 이렇게 줍자 중요해 보이는 거 그냥 다 주읍시다 다 부셔가지고 부술만한 거 다 부셨나? 그러고 보니까 얘는 물 안 필요하나? 뭐 마시는 거를 못 봤네 꽃을 리페어 키트 이거 여기로 하자 가자 여행을 떠나자 오우 괴물고기 조심합시다 도그 빛이었나 얘가? 잠시만 뚝뚝뚝 먹어 아 맞다 이거 정신력 떨어지지? 아 잠시만 나 왜 물 방향이 이쪽이냐 파도 방향이 왜 이쪽이야 아 아 진짜 재수 없네 파도 좀 타고 갈려 했대만 어찌 이런일이 어 어 여보 여보 가져봐 복괭이는 저거 필요없고 잠시만요 이거 혹시 조금 쓸만하니? 필요없네 복괭이도 필요없고 오오 아우 차가 아 추워 추워 아 차가 차가 배 내구도 떨리네 솔직히 배 수리 키트가 있긴 하지만 지금 쓰기는 아깝고 잠시만 밑에 쪽에 상자가? 뭐냐 뭐가 있냐 어 잠시만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또 뭘 버리지? 저기 껍질 버려 어 어 어 소가? 어디 마치치 마치치로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거 없어세 그리고 우산 우산이라 들 쪼금 버려 들 쪼금 버려 가자 자 가자 가자 아 밤이네 으음 야구 바리야 바리야 바리고 아 어 잠시만 저쪽이다 육지다 육지 물이 점점 이어서 가는게 보여 이쪽에 육지가 있을거에요 갑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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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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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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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흠 아 진짜 저놈의 괴물고기 어떡해 여기였어 어 어 시원찮다 아 잠시만 아 이거 초석이 있네 초석 버릴걸 그냥 아 초석을 버릴걸 육지가 어딨니 육지가 육지 어디쑤 아 아 아 정말 육지가 어디야요 빨리 해 뜨면 좋겠다 해가 빨리 뜨면 좋겠다 해가 빨리 뜨면 좋겠다 이게 뭐지요 음 조금만 더 가면은 내릴 수 있는데 내려내려 뭐지 뭐지 조금만 더 있자 어 조금만 더 있자 어차피 이제 곧 있으면 불 켜진 뭐지 해 뜬다 이거 꽃무늬 셔츠 입으면 뭐가 좋아 근데 도대체 꽃무늬 셔츠 꽃무늬 셔츠 이거 아니고 이거 오렌지 소다 어디 쓰지 이거 설마 이거를 구워 먹나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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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 나 풀 넘어오는데? 풀 좀 캡시다 뭐야 나 정신력 떨어지네? 아 추워서 그런가? 젖어서? 아이씨 뱃 나왔어 됐어 아 그냥 아우 소리 귀여워 이거 내가 먹고 이거 또 내가 먹고 어 뭐지? 일단 이거 내려놓고 뭐지? 베벼? 빈벼? 오오 지도구나 버려 벼 뭐가 잡혔니? 설마 이거 꽃게냐? 그러네 꽃게네 여기서 좀 구워야겠다 돌로롤롤롤 꽃게틴 이거 어디다 쓰는거야? 속도가 도대체 야 건배야 얘들아 와 와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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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있다 잡고 얍 오케이 거미줄 두개라 아 거미줄 좀 더 필요한데 여기 꽃 없니? 꽃? 꽃 좀 줍자 꽃 꽃 좀 줍자 꽃 꽃도 줍고 지금 필요없는게 뭐가 있을까 어? 여기다 도끼 내려놔 꽃을 줍자 나 솔직히 지금 내가 전투미인 적도 아니고 어? 이기기는 힘들고 지양 대령 물 때리러 가 어떻게 그냥 금이나 캐러 갈까? 목재는 좀 있고 금 좀 캐면 좋겠다 금이 너무 필요한데 금이 여기 있다 금광 얘를 어떻게 합니까? 금, 금, 금 두 개 돌발이야 불 더 안 캤는데 금이다 금, 금 오케이 금 열심히 캡시다 금, 금 원 오늘 비14 남편 하나 금 아 진짜 꺼졌네 어 풀 없다 풀풀풀 풀이 없다 풀풀풀풀 풀이 없다 풀풀풀풀풀 풀이 없다 풀풀풀풀풀 풀 좀 뵈러 갑시다 이건 뭐니? EEP! 요기서 일찌감치 그냥 자리 잡고 아 맞아 나 도끼버렸디 도끼 괜히 버렸나 엇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 톡톡 해머 내려놓자 해머 내려놓고 다 구워 어.. 프로토타입을 프로토타입 그냥 치자 뭐? 어 금 하나밖에 안되네 금 하나밖에 안되네 하긴 하긴사이 여기서 금 두개 필요하면 어휴 오이진스피어라 아 이거 설마 뱀잡으면 나오나 저거 보기 아 뭐부터 해야하나 아 일단 저거부터 저거 배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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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이 없네 풀 아우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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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짜잔 상자 안에다가 다른 상자를 넣으면 안되나 아버지 저거에다가 다른거를 더 넣으면 안되나 어 안되나보네 어 안되나보네 어 안되나보네 어디 도구도 만들 수 있는게 뭐가 있나 다 필요없고 면적이 필요없고 그래서 이건 보니 보트 토치 어? 이거 땡기는데? 이거 하나 챙기고 뿜뿜뿜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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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프로스타일을 하나씩 만들어 놓을까? 아 근데 자원이 아까워서 뽁뽁뽁뽁 섬이 좀 크면은 여기 좀 있을만한데 또 근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거? 풀이 너무 필요하다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오케이 이 파 남은데? 이거 먹고 이것도 먹고 아 내꺼 한 대 톡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꽃무늬 셔츠 도대체 용도가 뭐지? 네 토라 도라님 어서 오세요 이거 꽃무늬 셔츠 이거 옷 이거 도대체 용도가 뭐지? 방어리어? 방어공인가? 어 안녕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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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섬에는 불을 질러줘야 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원숭이 집에서 뭐 빼는 거 있나? 어 얻을만한게 있나요? 원숭이 집에 없지 않나 그다지 먹을 거 없으면 으흠 얍 먹고 여기 뭐있냐 꽃게 있을 거 같은데 뭐죠? 거미였나? 꽃게는 죽일까 예 음 이 역시 꽃게는 폐로먹어야 해 안녕 얘들아 일로와 결썼 저녁이야? 아 아팠다 아프다 얘들아 하나 둘 오케이 괴물고기 필요 없는데 내일까지만 여기 있고 다음날까지만 여기 있고 나갑시다 이 섬 이제 그 볼반 볼상 다 봤어 거의 잠시만 내 불이 아 맞아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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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ike the party 층이나 이거 뭐지 음 나무 좀 캐야 할 것 같긴 한데 잠시만 내가 배를 어디 뒀지? 내 배 배 배 아 위쪽에 넣었구나 토끼 톡톡톡톡톡톡톡톡 아, 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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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 아이, 다 못 캤다 으씨, 으씨 짠, 얌 허허, 이거 키트를 벌써 얻을 필요가 있었나 근데 괴물고김빈 퍼리고 거미선 두 개라 낚싯대 낚싯대 낚시나 할까 여기서 안되네 여기서는 안되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저거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데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깐 나 저거 아까 보물지도 찾아가지고 저기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로 가봅시다 이거 배가 곧 부서질 것 같기도 하고 배가 곧 부서질 것 같기도 하고 저장중 그리고 저도 한번 이거 녹화 끊을게요